1, 2, 3 어? 나였네 아 네 고맙겠습니다 알파이 심지어 알파이 심지어 누구지? 난가? 나다 어씨 아! 나 평타 쳤나 실수로 택님 안봐 안봐 아니 더워 들어 스포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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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40줄 거의 다 왔어요 좋습니다 아 에씨 140줄이잖아 너무하네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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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엠 아 아 엠 아 아 뒤의 안전 아니구나 암스 제가 들어감 이거 다 트여야 돼 법돌림 걸려서 됐다 이런 버텼다 100줄입니다 이제 다 써요 아 빗나갔다 댕님 암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성 리셋 했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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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갔네 아 좀 더 때려가고싶은 12시부터 하느님 안되겠는데 되나? 아 됐다 댁님 또 안됐네? 뭐야 나 이번에 냈지마 아니 왜 냈는거야 도대체 미치겠네 아 근데 점화소사가 힘들다고 들었긴 했어 무력이 아 스킬쿨 오케이 아 그니까 점화가 회수 들어야겠다 아 활류로도 여러분 실패했다고? 그건 좀 문제 있는데 활류도 힘들다고? 어렵나보다 아 나 왜 암수 없냐? 두개밖에 안 던졌는데 아 하나 계속 부족한다고? 세명 살면 깨니까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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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아 내가 먹으면 안됐네 법돌림 암수 한번요 이거 가능 가능 아오케이 저 밑으로 감 아 몇신지 못봤는데? 12시 12시 아 다행이다 아 이거 리셋 못했는데 17초 아 잣됐다 리셋하고 갔어야 되는데 큰일났네 제발 나와라 강선이형 한번만 부술 5초 끝 아 이거 프리딧 타이밍인데 끝났어 어 7시 먹으러 가면 되겠다 바로 먹었어요 몇신지 슬쩍슬쩍 봐주세요 몇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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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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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험 아 됐다! 아 고생하셨어요 엔딩 크레딧은 보시죠 아 다행이다 진짜 패턴 좋게 나와서 다행이다 하늘 날라갔으면 또 안 솟아버리고 싶어요 리퍼하얀 필수라니 말넘지은 요한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아 재밌었다 고생하셨어요